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에서 갑작스럽게 안소연과 안문숙이 하차하며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히 두 사람의 하차 이유에 대해 이해가 안간다는 반응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방송에서 결국 하차하는 두 사람은 눈물을 참지 못했는데요. 아쉬움도 있지만 그 속에는 말할 수 없는 답답함과 속상함도 엿보였습니다. 사실 같이 삽시다는 안문숙이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에 만난 소중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프로그램에 합류하기 전까지 몇 년간 방송에서 보이지 않았던 그녀의 사연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지금 그렇게 좋아했던 프로그램을 하차하게 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문숙은 영화, 드라마를 통해 여러 작품에서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이후로 더 이상 연기하는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없었죠. 그렇다면 그녀가 배우 활동을 중단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안문숙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연기의 폭이 너무 좁았던 것이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늘 극 중에서 짝사랑하고 털털하고 코믹했다. 역할이 들어와도 별로 반갑지도 않고 늘 똑같은 모습에 스스로 질려버렸다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연기를 그만두니 극심한 우울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무려 4년이나 우울증에 시달렸고 너무 힘들어서 한때 목숨을 포기할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겉으로 밝은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면 그 정도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2012년엔 충격적으로 그녀가 뇌사 판정까지 받게 되는데요. 우연히 건강검진을 받다가 뇌의 이상을 발견했는데 몇몇 뇌세포가 죽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즉 엄밀히 말하면 부분 외사 판정인데요. 이후 그녀는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고 어머니와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우울증을 극복하며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안문숙은 연기 활동 대신 적극적으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뇌세 예능인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특히 국민 예능이었던 세바퀴에서 패널로 등장한 안문숙의 활약은 대단했죠. 게다가 가상 결혼 예능님과 함께를 통해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만큼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화력을 한 안문숙이 한갑이 넘을 때까지 혼자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은 결혼을 할 뻔한 적도 있습니다. 안문숙은 남편 복은 없는 모양이다. 신랑과 자식이 없으니 남들보다 더 열심히 바쁘게 살아야 할 것 같다. 과거에 외국 남자를 만나본 적 있다라고 과거를 회상했는데요. 그러면서 호주에 사는 언니의 소개로 정식으로 소개팅을 했다. 그 사람은 호주에 있는 은행의 지점장이었다. 이름은 게리 빅이고 나이는 나보다 두 살 연상이었다. 그런데 게리 취미가 스킨스쿠버여서 집안에 스킨스쿠버를 하며 주웠던 조개껍데기가 많았다. 내가 정말 예쁘다고 말하면서 하나를 들었는데 게리가 내 손에 있는 조개를 확 떼서 가더라. 순간 빈정이 확 상했다. 게리의 그런 행동에 순간 쇼크가 왔다. 사실 조개껍데기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과자를 먹어도 먼저 먹으라고 꼬나는 경우가 없더라. 라고 결혼까지 이어질 수 없었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사실 10개 중 1개만 마음에 들어도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10개 중 2, 3개가 마음에 안 들어도 결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잖나. 게리는 후자였던 것 같다. 라고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또한 안문숙은 님과 함께해서 가상 남편으로 등장한 김범수와 정말 좋은 케미를 보여줬었는데요. 워낙 인기가 많아서 가상 결혼 예능 최초로 님과 함께 시즌 1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시즌 2에서 재결합까지 했죠. 그만큼 두 사람이 잘 어울렸고 시청자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도 두 사람이 맺어졌으면 좋았겠지만 모든 가상 결혼 예능이 그렇듯 좋은 동료로 남게 되었는데요. 님과 함께해서 봤듯이 유쾌하면서도 남편을 살뜰하게 챙겨주는 안문숙이 왜 실제로는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요? 안문숙은 사실 자신 또한 결혼을 하고 싶었고 외로움을 많이 탄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연애도 많이 했고 놀랍게도 결혼 날짜까지 잡은 적도 있었다고 하죠. 그녀는 마지막 연애 이후로 너무 상처가 커서 마음의 문을 거의 닫았다. 만날 때는 좋은데 헤어질 때 아픔이 너무 커서 누구 만날 때 겁이 났다. 헤어짐이 너무 슬프더라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즉 그녀는 결혼 약속까지 했지만 파혼을 했고 그 아픈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아 어느 누구와도 사랑을 쉽게 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에 나와서는 이 프로그램이 결혼을 한번 다녀온 사람들이 나오는 룰이 있다고 하더라. 이 이야기를 했는데 혼자 살고 있으니까 자격이 된다고 하더라. 정 나가고 싶으면 남자 만나서 나가라고 해서 오케이 라고 했다. 언제든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나갈 거다 라면서 비혼주의가 아님을 알렸습니다. 더불어 언젠가는 꼭 결혼하겠다는 마음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인생의 큰 시련이 닥친 또 한 가지 사건은 바로 어머니의 별세였습니다. 안문숙은 그동안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이유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는데요. 안문숙은 전염병이 한창 심하던 2021년에 어머니를 보냈다. 그때 전염병이 심해서 사람들에게도 전하지 못했고 기사도 짧게 전해졌다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문숙은 어머니께서 50대 젊은 나이에 간염을 앓으셨다. 당뇨도 없고 건강하셨는데 간염을 앓으시니 의사들이 안타까워했다. 그런데 간염 특징이 간 기능이 약화되며 간경화로 발전이 되더라. 어머니께서 88세에 소천하셨는데 간 때문이었다 라며 어머니의 병명을 밝혔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별세 후에 대해 저희는 세 자매인데 언니랑 동생은 호주 시민권자들이라 나 혼자 장례를 치렀다. 족한 녀석들까지 다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 저 혼자 장례를 치렀는데 그 후가 문제였다라고 전에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이어 상실감이 엄청났다. 저는 어머니께 딸이자 아들이자 남편이었다. 제가 1년 걸렸다. 엄마 떠나고 이렇게 웃고 떠든 게 1년 만이다. 이 프로그램 나오겠다고 한 것도 1년 만이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 안문숙은 방송을 쉰 것에 대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방송 출연 제안이 왔어도 할 기분이 아니었고 그럴 상황도 아니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송을 이대로 놓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쯤 제안이와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에 합류하게 된 것이었죠.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에 합류한 이후 안문숙은 불면증이 사라졌다며 프로그램에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안문숙은 불면증이 정말 심했는데 이거 찍고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사라졌다며 신기해하고는 아직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모르고 주변에서 어머니 건강하냐며 안부를 묻는다. 그러면 그걸 들으면 뜨거운 눈물이 나온다. 프로그램 합류를 식구들이 정말 좋아했다. 동생이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엄마가 정말 좋아하셨을 거다고 말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어 원래 눈물이 없었다. 돌아가시고 나니 눈물이 많은 아이인지 처음 알았다. 엄마가 가시고 그 방을 1년간 못 들어갔다며 슬퍼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이렇게 같이 삽시다는 안문숙의 인생 자체에 많은 영향을 미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갑작스럽게 원치 않게 하차를 하게 된 것이죠. 마지막 방송에서 안문숙과 함께 하차하게 된 안소영은 안소영은 이 프로그램 시작할 때 아주 많이 힘든 시간이었다. 언니들이 너무나 많이 힘을 줬고 동생 문숙이가 채찍질을 해줘서 지금 이 시간이 있었다라고 고마워했는데요. 안문숙 또한 우울하고 너무 힘들 때 이 프로그램에 들어왔다. 엄마 일은 상실감에 진짜 힘들었는데 여기 와서 웃다 보니까 너무 행복해졌다. 하다 보니까 정이 들었다. 그래서 인형까지 갖고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해준 프로그램이 다른 분도 와서 체험해 봤으면 좋겠다. 언니들 텐션이 떨어지면 언제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아쉬워했습니다. 이렇게 눈물까지 보일 정도로 애정하는 프로그램을 하차를 하는 이유가 제작진들의 일방적인 선택이라는 이야기가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이 기존의 여타 예능 프로그램들처럼 토크쇼화된 느낌이 들어 변화를 줘야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 과정에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안소영의 하차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혜은이를 빼라는 원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문숙처럼 반응을 잘해주는 것도 안소영처럼 잘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멍하니 뚱하게 있는 혜은이가 오히려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게 맞다는 의견인데요. 하지만 제작진들의 선택은 시청자들의 의견과 정반대였습니다. 아쉽게도 같이 삽시다에서는 더 이상 매주 만날 수 없게 되었지만 또 다른 작품과 예능 프로그램에서 만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